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너 안 나오잖아. 아니, 너 댓글 가리잖아. 그쪽, 이쪽이 좀 땡겨. 근데 너 뒤에 나와야 돼. 지금 댓글을 아예 가렸어. 댓글에 너무 가려져서. 너 안 보여, 아예. 다른 거 없을 수 있잖아. 없을 수 있구나. 그래. 아무튼 저희가요. 한 7000원 더 있다. 그래? 아니야, 지금 바로 얘기해도 될 거 같아. 얘기해도 될 거 같아. 그래도 한 10초 기다리자. 저희가 유튜브에서 STD림으로 잠깐 이사를 했어요. 조금 더 다양하게 소통하는 STD림입니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소통을 하는 노력 중에 STD림의 모습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사실... 진실은 산속이라 인터넷 잘 안 터지고 유튜브가 끊겨서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멋있다.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여기로... 아까보다는 화질이 괜찮아요. 더 밝다. 잘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아무튼... 컴퓨터 카메라니까 더 화질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공개곡, 타이틀곡, 후속곡 거기에 트랙비디오에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까지 이렇게 딱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딱 다짐했어요. 아, 이제는 우리 CJ분들께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자. 줄 수 있는 최대한 같은 게 다 했습니다. 저희께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아, 부끄러워... 그냥 맞는 말이 아니야. 맞는 말을 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아니, 너무... 맞는 말이야.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겠잖아. 우리 이번에 진짜... 진짜 이갈고 있잖아. 아, 난 빨리 그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뭐야, 이갈고 한 게 아니라 몸부라. 아, 1분 옆으로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 어제 들어오는데 되게 좋더라. 아, 어제 들어오는데... 아, 근데... 나는 좀 사실 어리숙한 기분 좀 짜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난 그 맛인다는... 우리 멋있어. 나 얘기할 게 많고... 근데 진짜 미안해. 나의 국내 진짜 너무 잘했다. 잘했어. 근데 나도 그렇게... 나 진짜 이거 많이 하고 싶더라고. 지금만. 아니, 근데 진짜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몇 분 뒤에... 맞아, 진짜 지금 브로컨 멜로디스만 집중하자. 왜냐하면 우리 앨범은 한 달 뒤니까 지금 브로컨 멜로디스한테 집중하자. 이건 내 최애곡인데, 집중해줘. 네, 진짜 브로컨 멜로디스를 이어서 이제 진짜 계속 줄줄이 이제 이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시즌이랑도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활동 자체가 이 흐름 자체를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RIDE를 재밌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산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근데 진짜 앨범 잘 될 징조 같고 됐어요, 됐어요. 이제 돌아온 거죠? 네, 돌아왔어요. 그 앨범 이제 산업... 아니, 뭐야. 브로컨 멜로디스 산업을 할 때 뭐지? 이제 팬들... 새벽에잖아요. 그러니까 팬들 여러분들한테 뭐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거 뭐 좋아하세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깜짝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위험하냐? 나 진짜 왜 저러는 거 아니야? 진짜 잘 늘어나는 거 같아. 근데... 잠시만요. 나 하루 종일... 왜 이럴 땐 연결이 안 끊기지? 아무튼! 아무튼 간에! 진짜 되는 거 없네. 이번 활동 처음부터 끝까지가 진짜 재미난 순간들이 많을 거니까 진짜 진짜 많이 많이... 근데 진짜 준비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나오면서 여러분들이랑 계속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활동을 시작해봅시다. Starting today. 진짜 저희가 준비한 거 여러분 다 가져가시려면 이 양손으로 무조개요. 트럭 블라이더 진짜. 그리고 한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아직 드림쇼 2 끝났어요. 맞아요.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성공 개구 활동을 하고 잠깐만 다녀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스윗해요. 그리고 남미에 계신 시즌을... 정규로 찾아봅 겁니다. 스윗해요. 남미에 계신 시즌을 또 기다리세요. 이번 연도 시즌이 진짜 많아. 가운 스케줄 불이야. 여러분 진짜 중간중간에 영예한테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 땀이 진짜. 우리 멤버들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벌써 공감해. 네, 여튼 여러분 이제... 오케이. 40분이었어. 8분 뒤에... 아, 8분이래요. 18분 뒤에 이제 프로펌멜로디스가 드디어 공개가 된다. 이번 안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온 줄 알 것 같아요. 진짜 화려하게. 너무 화려하기도 하고... 진짜 안무랑 노래 둘 다 너무 화려해요. 안무는 안무대로 퍼포먼스 비디오 때 즐겨주셔도 되고 이 뮤비는 또 그냥 우리 예쁜 얼굴들을 즐겨주셔도 되고 암색이 한 모든 게 있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 노래 진짜... 진짜... 나한테 그 정도. 대박이다. 나도.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거 물어봐. 네, 그거 또 물어봐. 지진이는 왜 이렇게 반바지를 좋아해? 내가 하도 반바지를 안 입었어. 그런 거. 그런 거. 나도 반바지 좋아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반바지 안 좋아해. 근데 내가... 근데 시즌이의 날 반바지 입는 게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번, 이번 너무 좋아한 거야. 뿌듯했지. 아니, 그러니까 7명이 다 같이 반바지 입는 걸... 다 같이 반바지를 좋아해.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사실 반바지가 춤 되게... 춤출 때 그렇게 예쁜 바... 맞아, 맞아. 우선은 안 예뻐. 맞아, 그건 맞아. 안 예뻐. 근데 이번 안무는 입어도 되기 때문에... 맞아, 그건 맞아. 그것도 맞아. 아마... 그런 거래. 맞아, 근데 브로크 멜로디즈 또 브로크 멜로디즈인데... 캠퍼는 그냥... 사실 오늘 그냥 다 공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난 그래. 안 돼. 난 다 됐어, 그래. 그냥 석범이랑... 뭐... 그냥... 뭐... 타이틀이랑... 뭐... 뭐... 너 좀... 아니, 컨펌 받고... 아니, 컨펌 받는 것보다 스포 해도... 맞는 정보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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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 많아. 살았다. 진짜 살았다. 칠럭소 이 정도면. 그래서 약간 할 말이 뭐야. 이번 타이틀곡... 찰럭소.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차라리다. 칠럭소 이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총 10곡인가? 네. 아무튼 10곡... 우리도... 듣는데도... 많이 재밌게... 수록곡 하나 들어도 되지 않나? 나는... 나는 잔상... 나는 이런 것이 원해. 아니, 정상은 없어요. 일주일 전도 아니라... 한단은 없죠. 애들이 더위를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스포 정신이 오는데... 우리 스포 진짜 너무 재밌게... 약간 굴러굴러요. 다... 야, 그러면 진짜... 너한테... 추후에... 시간을 주세요. 너랑 꼭 주는 거야. 아... 2초야? 진짜 2초야? 자, 진짜 해봐.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박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이거야. 이렇게? 아, 진짜... 할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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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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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직... 너 그렇게 보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멤버들 동의해야 해. 나는 너가 멤버를 그렇게 해. 그래서 그걸 다 생각하고 어떻게 2초 안에 할지 내가 할지. 여기 지금 큰 거지? 네, 1, 2, 1. 2, 2, 3. 2, 2, 3. 2, 2, 3. 2, 3. 2, 2, 3. 2, 3. 2, 3.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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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빠 하지마, 오빠 하지마. 오빠 하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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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야, 이거 뭐? 아니, 이게... 이게 뭐가? 나 다 알 거야, 어차피... 얼마 안 남았어, 어차피... 진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아니, 거기 하고 있는데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 뻥을... 아니, 조용히... 아니, 무릎을... 아니, 무릎을... 아니, 정상에만 봤어, 정상에.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정신이 없긴 하네. 하필이면 재판 속에서... 우리... 우리 평소에 그랬어. 아니, 그거 한 거야. 랜덤으로 생각을 해놨는데... 아, 이거지. 이게 맞다니까. 근데 진짜... 근데 진짜 궁금한 거 생겼어. 우리 평소에 라이브도 이렇게 했나? 어, 딱. 우리 거였지. 그랬어? 저거... 나 근데 왜... 우린 저번에 캔디 라이브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 캔디... 아, 그, 그치. 나 그거... 나 그거... 나 그거 여러 번 봤어. 그... 얘도 충격받았을 때? 나 제일 맛있겟 freuen pillows으로 칠 Growlip. 너랑 같이 있으면... 긴가 sol. 하悲 origin. 그냥 길을 키워... 이리리 표현하신 말이야. 심지어 degli 팬들이... 하라고 말해줘 اس 我慢해 여기 estamos*** 근데... 그렇게 진짜... 진짜 두 государ... 아... 지금 이제는... 이제는 한 사람은 스포가 아니라 안entar. 황ге россий oportun hey Ukbert 뭐를 nimble 오늘 혜찬이 맞났어. 오늘 건드리지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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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솔직히 얘기할 거 많긴 해 아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우리 사회 틀고 나오면 정규 나오면 그때 진짜 많은 얘기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진짜 기대감만 딱 이렇게 진짜 브로컨 멜로디스 녹음하면서 진짜 성내 브로컨 됐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진짜 애들 목소리가 거의 천상이에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내가 범인한데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는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파트가 재미 너무 잘한다 그 파트는? 5, 6, 7, 4 하지 말라고 말하네 아 지금 너무 하긴 해 우리 진짜 오케이 여러분들 12분 뒤에 모든 게 시작돼요 맞아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여러분 12분 뒤에 뮤직비디오 복음 멜로디스에서 만나요 알겠죠? 그리고 귀로도 만나요 어?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NCT DREAM 이번 주 음방활동까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제 12분 뒤에 모든 게 시작돼요 여러분들 Let's get it! 여러분 측정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날씨는 31도에 이게 6월인데 이 정도면 진짜 7, 8월은 어떡하냐 어떡하냐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오늘 클라우디 할까요? 오늘 클라우디 할까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클라우디? I just wanna say one thing What? What? Without our end citizens We can only sing broken melodies 아 박수 뭔 말이야? 박수 찾으러 왔으니까 영혼이었나 영혼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10분 뒤에 봐요 여러분 곧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준비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어? 50분이다 10분 남았어 반 Psychology Grad Pearl 그것이